지금은 거의 엉덩이랑 거의 세 발로 가고 있어요. 엉덩이가 그냥 거의. 여기 길이 아닌 것 같은데? 이게 내가 가는 길이 길이에요. 이게 내가 가는 길이 길이에요. 아니, 잠깐만. 우리한테는 길이 아닌데? 잠깐만. 잠깐만요. 이게 지금. 아니, 저기는 지금 길이 없지 않아요? 이리로 어떻게 가요? 이제 이리 가면 산을 하는데 못 가고 바다 밑으로 가면 편하거든요. 바다 밑으로 가면 편하거든요. 아, 물을 밟고 건넌다고요? 네. 물을 밟고 건너가지고. 바다 밑으로? 이제 신발이 꼬시고 이제 다 젖는구나. 다 젖는구나. 아, 제가 알기로는 안정환 씨가 입수 이런 건 정말 싫어하거든요. 오케이 형도요. 아, 유영표 씨도. 진짜 싫어해요. 빠지잖아요. 빠져야죠, 뭐. 빠진다고요? 산으로 가는 거 보다 낫죠, 뭐. 저 위쪽도 길이 없나 봐요? 네, 위에는 길이 없어요. 저 위에. 너무 힘들어요, 너무 힘들어요. 위험해요, 위험해요. 위험해요. 여기가 안전해요, 그나마. 여기는 네 발로 가는데. 저기는 네 발로 가도 이렇게 돼 있는 곳이라. 오, 생각보다 기쁜데요? 오, 깜짝이야. 야, 이러면 안정환 씨 굉장히 내가 볼 때도 찝찝해할 텐데. 진짜로요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그냥 주저 앉아있는데요, 그냥? 자, 후경수 아니에요? 잠깐만, 방금. 뭐야? 아, 이형표 씨예요? 오, 후경수인 줄 알았어. 난 깜짝 놀랐네. 아유, 스태프들이 고생이네. 따뜻한 이미지 메이킹. 자, 오늘 제가 스태프 고생하니까 회식 쏠게요. 저희가 다 따드세요. 진짜 본인의 심리가 나온 거예요, 지금 이 한마디에. 지금 흑염소는 절벽에 매달려있고. 아, 진짜. 제품은